이번 주의는 3년 전 3년 전 뭐였어? 뭘 할까? 야 우리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어떡하냐? 우리한테 다 쏴버린 거야 나도 따라간다 안돼 내가 집중을 못해서 맞아 틀어줘 포트클럽 포트클럽 젊어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먹어 그런 거 주어지 말라고 그래서 장르가 바뀌어서 판타지로 되는 거야 고것이 고장날 때 되게 눈물 나잖아 으악! 으악! 세상에 X 일이 팔이 이렇게나 기러지는 게 복층 챔피언의 아들다 내가 말한 게 그거라고 아 이거 좋아